M.T.N. 스팟입니다. 올해 상반기 항공여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한 항공여객은 5,80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고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이 확대되면서 국제선 여객은 14% 늘어난 4,2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. 일본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늘었고 중국 노선도 8% 증가하면서 사드 사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국내선 여객은 일부 제주 노선에서 여객이 줄면서 0.4% 줄어든 1,58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.